통관 절차를 보다 편리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관인정제도 세미나가 오늘 LA 한인타운 내에서 열렸습니다. LA 총영사관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세관인정제도를 설명했습니다. 미국의 대형유통업체 월마트라든지 코스토 같은 경우에는 납품하는 업체에게 이 CT패스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대형납품사에 납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물류대란을 피할 수 있는 세관인정제도는 업체들의 원활한 통관에 가장 중요한 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